먼저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아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크리스마스 24일, 25일 그때는 주말이랑 좀 날짜가 겹쳐서 여러분 오실 때 예약 전화 한번 주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카테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게 프리 행사를 할 거거든요. 26일부터 31일까지요. 그리고 31일 하루는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이트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 연말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릴날은 아침 6시까지 무제한을 계속되니까 그때 오셔서 저희 클라비스에 47가지 카테일이 있고 53가지 와인이 있거든요. 그날 와인은 한 8평 정도로 가짓수를 줄이고 5,6만원대 이상의 본가의 와인을 구성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연말이라 감사의 뜻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 오셔서 많이 즐겨주십시오. 이번에 전해드린 부분 통기 타고 한 번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전해드린 부분은 아주 오래된 곡 중에서 한 곡 골랐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곡, 기타곡으로 이루는 곡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분은 아주 오래된 곡으로 이루는 곡으로 이루는 곡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분은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분에 대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날 진심으로 해마 저 아침으로 저물 바닷가에 홀로 어둠 막히는 그대 그대와만 헷뜨린 저 그대와만 헷뜨린 저 새벽은 내 눈은 저렇게 이토록 아름다운 별빛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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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아름다운 새벽은 새벽은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onomy ou ou 내 맘에 젖히는 저문 바닷가에 보내고 어두운 밝힘을 위해 그대와 그대와 흔들기 이전에 새벽을 멸치니 한뜩이 젖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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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멸치니